물이 아주 깨끗하다. 다 보이네, 이거. 참 기가 막히다. 좋다. 느낌으로. 아이고. 누가 낚시하고 계시네. 낚시는 절대 방해하면 안 되는데. 조용히 해야 되는데. 또 너무 조용히 가면 또 놀라실 수 있는데. 거기. 예,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근데 저기 낚시하시는 분이세요? 네. 낚시하면 좀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천천히 그걸로 갈게요. 네, 네. 가만히 있어보자. 아니, 근데 여기 어떤 일이셔? 윤택 씨 맞죠? 아, 나 찐팽인데. 아, 그래요? 네. 목소리를 크게 해주세요? 큰 거 어때요? 괜찮아요? 네. 아, 괜찮으면 저... 나무 물속에 있는 고기 뭐 듣겠어요, 소리? 아, 그래서 일부러 좀 조용히 했죠. 저는 이제 MBN. 네, 네. 나는 장애당에서 윤택이라고 합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고, 저기 성함이... 오명택입니다. 오? 오명택. 택이 형이에요? 네. 택자 쓰세요? 네. 어떤 택자 쓰세요? 모택. 아이고, 우리 형이시네. 아이고, 연세가 어떻게... 제가 58년생. 와, 58년생이세요? 65세입니다. 아, 괜찮아요? 그 저... 마스크를 저...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 제가 마스크를 한 6년간 쓰다 보니까 습관들이 돼서 안 쓰면... 아이고, 눈물이... 아, 눈물이... 계속 쓰고 있습니다. 눈물이, 눈물이... 아니, 눈물이...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형님, 모자 한번 벗어보시면 안 돼요? 전혀 65세가 아니신데요? 아, 네. 아니, 그런데 진짜 인상도 좋으시네요. 고맙습니다. 부드럽고 약간 귀여우신 쪽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책자 쓰는 사연은 다 이렇습니다. 아, 맞아요. 하하하하하하